코로나19로 인한 부동산 폭락,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올 6월까지와 그 이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코로나19와 세계경제 위기 때문에 심각한 부동산 폭락이 이어질 것이다. 아니야, 그래도 폭락까지는 아닐 거야. 라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나요? 제 개인적으로는 올해 6월까지와 그 이후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지금 상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데이터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서울 위주로 데이터를 준비했는데요. 혹시 서울 외에 전국적인 데이터가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시면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서울은 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특히 4월 첫 주가 하락폭이 컸죠. 그리고 국가주택이 몰려있는 강남, 서초, 송파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강동까지 포함한 동남권은 작년 3월 이후에 1년 1개월 만에 최대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강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포, 용산, 광진 전주 대비 하락폭 커졌고요. 12.16 대책 이후에 역효과로 상승을 보였던 노, 도, 강, 노원, 도봉, 강북도 상승폭이 꺾였습니다. 그래서 강북 전체를 봤을 때 작년 7월 이후에 40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남은 4월, 그리고 5월, 6월까지는 이보다 더 심각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유는 보유세 부담 때문에 5월 말까지 집을 팔아야 되시는 분들, 거기다가 양도세, 중과세, 한시적 배려 때문에 6월 말까지 집을 처분해야 되시는 분들이 금매로 물건을 내놓을 것이기 때문이죠. 거래 자체가 많지는 않겠지만 워낙 매도 심류가 급능했기 때문에 그 많지 않은 거래 자체가 굉장히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지 않을까. 즉 폭락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6월 이후는 어떻게 될까? 사실 그 이후는 정말 예측하기 힘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 경제 판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유심히 그 상황들을 지켜봐야 되는데 그래도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본다면 폭락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 보시겠습니다. 어제 기사에 나왔던 데이터입니다. 직방에서 공동주택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보유수의 부담을 느낀다면 집을 팔 것이냐? 그랬더니 65.2%는 집을 안 팔겠다. 34.8%만 그렇다면 집을 팔겠다라고 했는데 이 데이터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이 데이터는 직방 어플을 사용하는 1470명을 대상으로 3월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왜 3월 19일부터 했을까요? 3월 18일날 공동주택가격이 오픈이 됐죠. 그래서 19일부터 열람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결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의 결정된 거나 다름없는 가격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열람이 가능했으니까 소유자들이 이미 계산을 했을 거다. 그런 가정하에 이런 조사를 했는데 일단은 1470명 가운데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나 연립이나 빌라를 말하겠죠. 이런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823명, 전체 56%였고 나머지 44%는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그 823명을 대상으로 보유세액 부담을 느낀다면 집을 팔 거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그 중에 537명, 65.2%가 팔 생각 없어. 나 그냥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했던 거고 그 중에 286명, 34.8%가 그렇다면 팔아야지. 라고 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 지금 언론이나 유튜브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모든 매체에서 코로나19와 세계경제 위기 때문에 부동산 폭락할 거야. 정말 넘쳐나듯이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보들 안 봤을 리 없잖아요. 다 봤을 거예요. 그런데도 집을 가지고 간다. 왜 그럴까? 간단합니다. 파는 것보다 집을 가지고 있는 게 더 가치가 있으니까. 설사 지금 하락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오를 거야. 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갖게 할 만큼 그 65.2%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주택은 좋은 것들이다. 라는 거겠죠. 나머지 34.8%만 가지고 있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팔겠다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언제 팔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절반 정도 되는 49%가 내년 이후에 팔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왜일까? 아직은 여유가 있다는 거죠. 뭐 올해까지는 한 번 보유세 내지 뭐. 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코로나19가 내년쯤이면 잡히겠지. 그래서 지금의 최악의 상황에 파는 것보다는 코로나19가 잡히면 조금은 상황이 달라질 거야. 그때 조금 더 나은 상황에서 그때 집 팔아야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이 데이터가 표본이 적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을 느끼는 모든 분들을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읽어보기에는 충분하죠.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보유세 부담을 느끼는 세 명 중 두 명이 집을 팔지 않고 보유하겠다라는 건 시중에 매도 물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겠구나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사실 집값이 폭락하려면 미분야 주택이 쌓이고 매도 물량이 좀 많이 쌓여야 됩니다. 매물 적재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겠다는 거죠. 거기에 힘을 더 실어주는 건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집도 있습니다. 절세를 위해서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했거나 아니면 징여를 했거나 증의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주택임대 사업자는 남아있는 임대 의무 기간 동안 집을 팔지 못하잖아요. 그만큼 매도 물량이 폭발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기에 폭락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물론 제 논리가 틀려서 집값이 폭락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폭락하게 되면 우리 서민들의 삶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경제와 부동산은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부동산이 반토막 났다라는 건 경제도 반토막, 우리의 삶도 반토막 났다는 겁니다. 돈 많고 여유 많으신 분들은 경제가 반토막 나도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죠. 하지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야 되는 우리 서민들은 경제가 반토막 나면 소득이 줄기 때문에 당장 먹고 살아야 할 생계를 걱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집값이 반토막 났다고 그 집을 살 수가 있을까?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힘듭니다. 그럼 집은 누가 살까요? 집을 가진 사람이 반토막 난 집을 가져가게 됩니다. 앞번 영상에 말씀드렸죠. 2003년도, 2013년도 집값이 바닥일 때 정부가 지켜보니까 정말 그때 이렇게 집값이 미분양 쌓이고 외도불량 쌓이면서 헐값에 나왔을 때 집이 없는 사람들이 집을 사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런데 경기는 살려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집을 가진 사람이 집을 사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집 가진 사람이 집을 살 수 있게끔 세금 혜택을 풀어준 거죠. 집 가진 사람은 그게 또 신호니까 반토막 난 집을 열심히 사들인 거고요. 이런 일이 앞으로도 반복이 될 거라는 거죠. 정부가 이런 부분을 모를 리 없죠. 그래서 먼저 움직일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당장을 놓고 보더라도 생계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가 열심히 지원책을 펼치겠죠. 그리고 우리 정부가 그렇게 무능한 정부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확신이 가고 믿음이 가는 정부는 아닙니다만 그렇게까지 무능한 정부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기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지원책을 펼치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값의 하락세는 맞지 못하겠지만 폭락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폭락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집값 올리기 위한 투기꾼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텐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집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이 집을 가져가서 집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빈부격차를 더 벌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집이 없는 사람들이 골고루 집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폭락이 돼서는 안 된다. 라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사실 또 집값이 앞으로 폭락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집을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사야 돼 말아야 돼 라는 입장에서 집을 가진 사람은 사실 제가 굳이 어떤 조언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답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한 조언보다는 앞으로 집을 사려고 하신 분들을 위한 조언은 가장 보편적으로는 지켜보시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떤 영상 보더라도 이렇게 말들을 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자면 지켜보시되 조금 세분화시켜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고자 하는 주택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규제지역인지 비규제지역인지 서울인지 경기도인지 지방인지 서울이라면 강북쪽인지 강아래쪽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주택의 가격도 나누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9억 이하인지 9억부터 15억인지 15억 초과인지 이 영상 맨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지역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코로나나 규제와 같은 이런 변수에 대해서 가격의 오르고 내림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지역과 가격을 세분화시켜서 지켜보시면 여러분 재테크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무리의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